여러분, 지금은 1시 16분인데 마켓컬리가 도착했길래 이거 언박싱 해볼게요. 이번에 발견하게 된 제품인데 도드람 한돈 허브앤버터 한돈스테이크 냉동 이거는 냉동 KF365 국산 오징어 250g 국내산 냉동 비축품 이거는 KF365 노르웨이 고등어 170g 냉동 이거는 산딸기 250g 이거는 양상추 1개 이거는 아보카도 1개 이거는 지난번에 먹고 맛있어서 다시 구매한 생연어 200g CJ 행복한 콩 국산 콩 유부 이거는 처음 보는 그릭 데이 그릭 요거트 시그니처 제가 지난번에 마켓컬리를 처음 가입하게 됐는데 추천인 아이디로 제 아이디를 쓰고 싶다고 DM을 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도 따로 알려드리고 더보기란에도 추천인 아이디를 써놨는데 구독자님들이 그거 보시고 저를 쓰셨나봐요 그래서 오늘 이거 딱 구매하려고 했는데 지금 만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앞으로도 마켓컬리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추천할 거 있으면 자주 보여드릴게요 너무 늦었으니까 얼른 정리하고 그리고 내일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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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을 잘 섞어서 많이ace 너무 맛있어서 여러분들은 시원하게 만나요 오, 미칠 것 같아. 일단, 빼는 걸 너무 빨리 빼지 말고 척추 라인을 유지할 때, 얘를 이렇게 마시게 해. 요리해, 요리해. 여기 1등이네.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 된 아로막이다. 이야. 죽으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자식이 없는 정도를. 뭐, 후추는. 카레가루가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카레가 되어버리니까. 이릅니다. 네, 이게 남아요. 별이 다르네. 아, 야, 야. 저랑도 터져나갈 것 같지? 모든 게 있는 게. 모든 게 있는 게. 운동 설명하는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그냥 가이자. 정말 표정만. 이렇게 넣으면. 이런. 꼭 데리고 있는 게. 億 Kayak. 입장하는 게. 은은이. Flint. 맛있다. 아니. 네, 진짜. 의미가 되나? 다이어트. 응. 고추장 고추장 고춧가루 계란 계란물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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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과 반죽을 우수수 스팸 폼 스팸 스팸 고기 고기를 고기는 마늘 소금 카페 반죽을 잘 먹는 건 좀 더 맛있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송에서 만나요! 그리고 설치하면 대초에 이 문제를 불궈렀는데 진동제어장시 설치를 적극 권유했죠? 그래서 이지현씨를 뽑았고 이지현씨는 영미라도 무슨 일을 해도 대생내자 살아온 날이 얼추 보이는 이력서 뽑는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느낌 세 이거 진짜 오래오래 잘 사용하고 싶어요 발표하는 느낌이예요 지금 손에서 빨놨나요 플레이 다진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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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스프 면 1,5g 계란말이 계란말이자 계란말이 소스로 계란말이 소스로 따뜻하게 오일ially 이음식을 넣을 것 같은데 육입을 한 번 조금 넣어도 내장을 넣어서 오일을üt고 오일을 넣으면 이렇게 조금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낸자 고추냉이 팽이버섯 다음날 전 만족하고 고춧가루 너무 맛있게 잘생겼내준다 그럼 핸드폰에서 누가 나오는지 알아봐요 돌아가면서 아마 파악하려고 계속 듣고 있을걸 이걸 역으로 잘만 이용하면 이것들 다 잡을 수 있습니봐라 다른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에요 아이에게 를 Nepomit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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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릇에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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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으면 통 뼈 소금 소금 알아서 너는 맛있게 잘 먹으면 뱃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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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사리 수많은 다진 그냥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고소한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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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가 커서 두리벗기에 충분한 양이예요 두부가 커서 두리벗기에 충분한 양이예요 두부가 커서 두리벗기에 충분한 양이예요 두부가 커서 두리벗기 두부가 커서 두리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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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완전 진해요 회수하려면 그래서 왜 다 먹었지? 나 먹때문에 맛있어? 이 소스 먹어봐. 맛있지, 이 소스? 현사물 없이. 잘하네. 어머! 먹어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하나만. 연어? 연어가 더 비싸니까. 아무래도 생선이 들어가니까. 소스 얘기해. 소스. 소스. 가루. 고기에 반죽. 소스. 스탕. 소스. 소스. 고기만두.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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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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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물 양파 양파 물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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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 깨 yol짜렬기로 뭘까 간 carnaval 귀를 열심히 우린 닭살하기 조리 냉동수핀 계란 이제 아닌지 불고기 이제 열거리 화면에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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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마늘 바삭하게 만들어줘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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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이 굉장히 배달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지 끊어지면 양념 만지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더 맛있었어요 치킨에 꼭 먹으면, 염소지, 매콤하고 먹으면 Sevilla 도둑에 속공갈로 해주면 바삭한 물에 이었다 처음에 밥을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을까? 두번째는 밥을 먹어야겠어요. 밥을 먹으면 집중이 더 맛있게 배가 되었어요. 밥을 먹으면 좋겠어요. 밥을 먹으면 좋겠어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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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를 покуп하게 됐는데 양파 양파를 рекомендую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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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팽이버섯 우린 치킨 새우 마늘 仕上가니 맥주머니 distract기 계란 오일 소금 사후 쫄깃쫄깃 손에 붙어 넣으면 손에 찍어먹어보니 스티커 가루 컵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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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근 으음 감자 이유는, 곳곳에서 지원 받았어요! 진짜ел Broad Street 나의 주소와 또다난 사실 그쪽 센터에 텐션 타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전원 벌칙 그리고 매칭에 실패하면 인원상관없이 전원 벌칙을 받게 되니까 전원 벌칙을 받게 되어있어요 보여드리면서 이리와 이모가 다 닦아줬어 이모 간다 안녕 안녕 안녕